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의 임경억입니다 자 저희가 어제 3차 영어 미니 교정문제를 내드렸는데 얼마나 풀어보셨습니까 좀 난이도는 어땠는지 자 그럼 오늘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열어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1번 문제 딱 보면서 어 이거 뭐야 이렇게 보셨텐데 제가 사실은 의도적으로 이 문제를 1번에다가 배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실 때 첫번에 뭔가 탁 막혀버리면 당황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막 그리 어렵지 않은 것마저도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방주사 차원에서 먼저 이런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다가 너무 난해하고 이상하다 그러면 일단은 그 놈은 나중에 푸시든지 일단은 그 놈은 건너뛰고서 이렇게 넘어가고 일단 그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는 그런 능력도 기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1번 자 이게 처음에 4점에 1,2,4,5로 되어있죠 아니 1,2,4,6로 되어있죠 자 이거는 이건 무슨 뭐 2d 약자가 왜 여기 붙나 왜 근데 4점에 붙나 이거 오타가 아닌가 이런 고민할 텐데 일단 그 놈은 넘어가고 나머지 것들 읽어봅시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그 다음에 steps to test 그 다음에 acidity 이렇게 되어있는데 요 그 4점이 있다 치고요 그 1,2,4,6 요 1,2,4,6이 2d 그 묶음 약자 이기도 하지만 요 놈이 뭐냐면은 네 무슨 표냐면 도형표입니다 도형표 어떤 이런 그림 있잖아요 뭐 원이다 삼각형이다 사각형이다 이런 도형표를 우리 용어에서는 1,2,4,6을 쓰는데 근데 이게 도형에는 이미 그 우리 통일 규정에서 만들어 놓은 도형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 놓지 않는 또 도형을 쓸 때는 점역자 정의가 되는 그런 도형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이 통일 영어 점자 규정에서 나오는 도형표는 그대로 1,2,4,6을 쓰면 되는데 근데 1,2,4,6만 쓰면 이거는 2대 약자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2대 약자가 아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5,6점을 붙이죠 5,6점에 1,2,4,6 그럼 이거는 규정집에 나오는 도형들 그런 것들을 표기할 때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삼각형이다 그러면은 5,6점에 1,2,4,6의 숫자 3 이렇게 쓰면 이거는 삼각형이죠 이런 식이고 자 그러면 여기 4점이 붙는 건 뭐냐 요 놈은 점역자 정의 도형표입니다 그래서 4점에 1,2,4,6을 찍으면 이거는 점역자 정의 도형표 그래서 이제 점역하시는 분이 쭉 하다가 여기서 뭔가가 도형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도형을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에 이제 표기하는 게 여러 가지죠 그 해당되는 글자의 앞글자만 따가지고 예를 들어서 웃는 얼굴 스마일리 페이스 이렇게 하게 되면 점역자 정의 도형표를 쓰고 스마일리 페이스 그러면 스마일리 할 때 S 그 다음에 페이스 할 때 F 그래서 SF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쓰면 이게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는 점역자 주 가로를 열어갖고 거기다가 스마일리 페이스 하고 점역자 주 닫고 이렇게 써놓으면 앞으로는 이 도형표가 나오면 이 SF 도형표가 나오면 이거는 웃음 짓는 그런 얼굴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건데 자 근데 여기는 뭐냐면 포인트죠 포인트는 이거 뭐냐면 이 손가락 어느 방향을 어떤 손가락으로 지시하는 손가락이에요 어디를 가리킬 때 이 포인트라는 게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손가락 어느 곳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지시하는 그런 손가락을 나타낼 때 이 포인트라는 글자를 쓰는데 근데 여기서 점역자 정의 도형표를 쓸 때 이 도형표를 쓸 때의 이러한 글은 항상 1급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1급 1급 상태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포인트 할 때 아예 약자를 쓰시면 안 되죠 그냥 그걸 풀어서 써줘야 되는데 먼저 답을 확인합시다 네 제가 답을 확인해 보시면 자 포인트에서 아예 약자를 풀어서 그냥 아이엔 그렇게 쓰게 되죠 그래서 이런 도형표에 나오는 아 이런 그 영어를 쓸 때에는 항상 1급으로 써줘야 한다 네 그런 것들 여러분 그때 1차입니까 그때는 외국어 이 외국어를 표기할 때도 1급 점자로 표기했었죠 네 그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된다 자 다음 2번 봅시다 2번 I am one to believe believe 할 때 L이 대문자죠 believe that the unions built this country 라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뭔지 답을 찾으셨나요 아까 believe 할 때는 L이 대문자 했기 때문에 여기 B 약자를 안 썼죠 이렇게 안 쓰는 게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좀 의심스러운 데가 어디가 있나요 네 프로유니언 할 때 이거 OU 약자를 썼는데 약자 쓰는 게 맞나요 안 쓰는 게 맞나요 자 답을 확인합시다 네 역시 프로유니언 할 때 이 OU 약자 이 묶음 약자를 쓰지 않는다는 것 네 이거를 써버리면은 좀 인지나 좀 발음의 왜곡이 될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로 할 때 O 그 다음 union 할 때 U 이게 걸쳐져 있는 것을 묶음으로 하게 될 때 그러한 문제로 보기 때문에 네 문제 때문에 여기서는 OU 약자를 쓰지 않고 이렇게 풀어 쓴다 그래서 프로유니언 프로 쓴다라는 것 자 이런 단어들은 좀 별도로 외워 두시는 게 낫죠 예를 들어서 프로페서 예 프로페서 할 때는 그 O와 프로 할 때 O와 패스 할 때 F 그래서 OF 약자를 쓰거든요 네 그런 건 또 씁니다 근데 여기서 프로유니언 이거는 안 쓰죠 얘네들이 이걸 안 쓴 이유는 아마도 그러한 인지상의 어떤 그런 왜곡 또 발음의 왜곡 그런 것이 우려가 돼서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 확인합시다 Here's a collection of booze free beverages for the summer 심표 including a strawberry 그 다음에 히비스 히비스커스 라임 에이드 and a cucumber and a cucumber and tonic 라는 내용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자 의심스러운 게 뭐가 있나요 쭉 보면 예 쭉 한번 살펴봅시다 Here's a collection of booze free beverage 자 beverage 이렇게 쓰는 게 맞나요 그 다음에 스트로베리 그 다음에 자 라임 에이드 자 라임 에이드에도 여기서 이의 약자가 안 써있고 풀어져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게 맞을까요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여기서는 beverage를 손을 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ever 약자를 써주셔야 되죠 자 여기는 왜냐면 이 beverage 할 때 이 BE 이 BE가 단독 음절이 아니라 BEV까지가 하나의 단독 음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BE 약자를 쓸 수가 없어요 예 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EVER 이 ever 약자가 나오는데 EV 할 때 E에 액센트가 있죠 예 액센트가 있어요 그래서 beverage 그래서 여기서는 EVER 약자를 써줘야 되고 라임 에이드 자 라임 에이드 할 때는 라임 할 때 E 에이드 할 때 A 이 EA가 여기에 걸쳐가 있죠 아 걸쳐져 있죠 이렇게 복합에 걸쳐져 있는 것은 어떤 약자든지 간에 허용이 되지 않는다 4번 열어주시죠 The same coniferas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위참자 1이 붙어져 있죠 예 이런 게 어떤 각주일 때 이런 표시도 붙이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trees are common to both parts of the range 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뭐가 잘못되신 잘못되어 있을까요 답을 열어주십시오 자 여기서 윗점자 표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윗점자 표 앞에 5,6점 이 5,6점은 이 단어가 이 문장 자체가 어떤 1급 상태에 있을 때는 이 5,6을 안 붙이지만은 여기는 2급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 위참자 표 앞에 7점자 기호표가 붙어야 되고 자 문제는 카니포러스입니다 카니포러스 할 때 언뜻 보면은 con 그러니까 con 약자를 쓸 것 같죠 그러나 여기는 이 con이 한 음절이 아니라 c,o까지가 한 음절입니다 c,o까지 한 음절이고 ni 이렇게 나눠지죠 따라서 이게 con 약자를 쓰려면요 con 그 자체가 하나의 음절을 구성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c,o가 한 음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con 약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카니포러스 그렇게 풀어 적어줘야 된다 5번 확인합시다 c,o가 한 음절이기 때문에 이탈릭체 기호표죠 튜브로우즈 튜브로우즈 할 때 신표 또 이탈릭체로 바닐라 신표 또 이탈릭체 기호표로 infused mush 신표 또 이탈릭체 기호표로 pear 엔드 또 이탈릭체 기호표로 재스민 신표 It portrays a youthful youthful 자 youthful 할 때 f가 대문자로 되어 있어서 풀 약자는 안 썼죠 그 다음에 flot 테이셔스 그 다음에 스프릿 라는 자 그런 내용인데 자 여기서 여러분 답을 고르셨나요 답을 확인합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 튜브로우즈 튜브로우즈 할 때 er 약자를 써주셔야 되죠 자 이거는 튜브와 로우즈를 하나의 어떤 복합어로 보지 않고 하나의 단어로 보는 그냥 튜브로우즈 하나의 단어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복합어 관계가 아니 이게 복합어였다면 이 튜브라는 거하고 로우즈가 하나의 복합어 관계였다면 er 약자를 안 쓰죠 그러니까 이거는 복합어 단어로 안 보기 때문에 여기는 er 약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이텔릭체 기호표가 여러 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할 수가 있죠 어 이거 구절표 쓰는 게 아닌가 여러분 구절표는요 이텔릭체 단어표가 3개 이상 나올 때 그렇죠 여기는 이텔릭체 기호표죠 기호표는 맨 앞에 첫 번째 글자만 이텔릭체라는 뜻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구절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스플 할 때 원래는 fel 약자를 써야 되는데 이 어미 약자를 쓸 때는요 반드시 앞이 알파벳 철자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대문자 기호가 나오죠 따라서 여기서도 풀 약자 어미 약자를 쓸 수가 없다 6번 확인합시다 자 여기서 보면은 모두 대문자로 RSVP 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대문자 R 점 대문자 S 점 대문자 V 점 대문자 P 점 이렇게 나왔고요 또 하나는 1급 1급 점자 기호표에 대문자 R 점 1급 점자 기호표 S 1급 점자 기호표 V 1급 점자 기호표 P 자 이렇게 나오는데 요 3개 묶음 중에서 뭐 하나가 잘못이 돼 있죠 자 그럼 뭐가 잘못되어 있고 이놈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까요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역시 맨 끝에가 문제죠 우선 앞에 거 그 RSVP 이건 모두가 대문자니까 대문자 단음표 땅땅 찍어주는 게 맞고요 두 번째 거는 그 사이사이에 점 점 점 점 찍혀있죠 R 점 S 점 V 점 P 이렇게 돼 있으니까 대문자 단음표를 앞에 찍어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점 점 점 점으로 인해서 대문자 단음표 효력이 끊기기 때문에 각각 찍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세 번째 세 번째 거는 자 거기다가 또 각각 1급 점자 기호표를 찍어줬는데 여러분 이거 7점자 기호표를 찍어주는 게 맞나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어차피 지금 R 점 S 점 V 점 P 점 이렇게 점 점 점 이 그 사이사이 찍힘으로 해서 이미 비독립인 상태입니다 이미 비독립인 상태이기 때문에 7점자 기호표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언뜻 보면 여러분들 이거를 7점자 단음표로 찍어줄 착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7점자 단음표를 찍어줄 이유가 없죠 7점자 단음표는 주로 하이픈으로 연결됐을 때 그쵸 R 하이픈 S 하이픈 V 하이픈 P 뭐 이런 식으로 될 때는 7점자 단음표를 찍어주지만 점점점점 어차피 비독립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7점자 기호표를 적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들을 다 지우시는 게 맞죠 7번 확인합시다 자 이제 비홀드인데 비가 큰 단음표로 묶여져 있어서 비 그냥 풀어 써놨죠 그 다음에 컨덕트 할 때 컨을 또 큰 단음표로 묶어놨고 역시 풀어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인사이드에서 인 또 큰 단음표로 묶어놨고 인을 풀어놨죠 그 다음에 또 이 프렌즈인데 이 프렌드를 따옴표로 묶어놨죠 자 그럼 이 4개 묶음 중에서 여러분들 어떤 걸 손봐야 될까요 답을 열어주십시오 네 바로 이 인사이드 자 인사이드 이 이는요 이 큰 단음표로 묶더라도 이거 35점 인약자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처럼 풀어줘야 될 이유가 없죠 이 이는요 비독립 상태에서도 인 묶음 약자 그대로 됩니다 여기는 1급 모드일 때만 풀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1급 모드가 전혀 아니죠 그리고 이 따옴표 속에는 이거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앞에 거 봅시다 B 홀드 할 때는요 자 B 컨 디스는요 그 다음이 알파벳으로 연결돼야지 쓸 수 있지 이처럼 B와 컨 그 사이에 지금 따옴표로 다 닿았죠 뭔가 새로운 게 끼게 되면 B 약자도 안 되고 컨 약자도 안 되죠 따라서 여기서는 비홀드 컨덕트 할 때 B 약자 컨 약자 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맨 끝에 이 프렌즈인데 이 프렌즈가 묶여져 있는데 자 이거 역시도 그냥 프렌즈가 묶여져 있지 않을 때는 프렌즈에서 프렌즈 추거를 쓸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그 프렌즈와 S 사이 뭐가 끼죠 예 여기도 큰 따옴표 닿는 게 나오죠 이게 닿는 게 끼는 순간 이거는 비독립인 상태입니다 비독립인 상태에서는 추거가 안 되죠 그럼 풀어 써줘야 되는데 그냥 다 풀어 쓰냐 아닙니다 비독립은 1.5급이죠 따라서 프렌즈 2엔 약자는 해주셔야죠 따라서 여기서 프렌즈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대로 돼 있죠 다음 8번 자 월드 골뱅이 3 라지 점 어 COM 안 돼 COM 앞에 1급 점자 기호표가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수정을 해줘야 될까요 답을 열어주시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3이 시작하는 순간 이 수표는 무슨 모드죠 숫자 모드이자 또 무슨 모드 1급 점자 모드 두개가 실행되죠 근데 3 다음에 L이 딱 나오는 순간 숫자 모드는 정지가 되어버리죠 숫자 모드는 정지가 되었지만 그러나 1급 모드는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AR 약자 풀어 써줘야 되죠 AR 풀어 써줘 또 그것만 할게 아니라 점 다음에 이 COM 앞에 이거 5 6 점자 1급 모드인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거 필요가 없죠 이것도 지우셔야 되죠 다음 9번 자 큰 큰 땀벨 속에 That's enough 큰 땀벨 닫고 대쉬 인 어 폼 그 다음에 어 보이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뭘 수정해야 될까요 답을 열어주시죠 네 하위죠 대문자 단어표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리미어 할 때 ERE E 앞에 이게 어금부호죠 4 5에 1 6점 이건 어금부호죠 어금부호가 되어 있고 그럼 ER 이 ER 약자는 안 되어 있죠 자 어떤게 답일까요 답을 열어주시죠 네 바로 이 V 이 V가 이 V 앞에 어 7점자 기호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베리가 아니고 V죠 그러면 V면은 그 앞에 이탈릭체 단어표가 아니 굵은 글자체 단어표가 붙을 수가 없죠 네 글자 하나에는 단어표가 안 붙습니다 그럼 V 하나일 때는 그러면 네 굵은 글자체 기호표가 붙어야죠 그러니까 굵은 글자체 기호표 4 5점에 2 3점으로 그 놈을 수정을 해 주셔야지 맞다 자 앞에 그 27.9 할 때는요 자 여기서 수표가 숫자 모두가 지속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신마당 빈줄 계속 되죠 원래는 소수점 다음에는 수표의 효력이 살기 때문에 수표를 해 줄 필요가 없는데 근데 여기는 왜 해 주죠 예 바로 소수점 앞에 밑줄체 기호표가 있죠 예 밑줄체 기호표가 있는 순간 숫자 모두가 정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소수점 다음에도 수표를 여기는 해 주는 것이 옳다 그 다음에 어 프리미어 할 때 어금 부호 있죠 어금 부호 다음에 나오는 철자는 읽은 모드로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할 약자를 못 쓰죠 그래서 여기처럼 풀어주는 것이 맞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 미니 모의고사 교정 문제를 쭉 풀어주셨는데 어떠하셨는지 여러분도 지금까지 익히고 배우신 것에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혹시 좀 이제 어 좀 더 부족한 것이 있다면 아직 시험이 며칠 남았죠 예 차근차근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익혀 나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곳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apped Porque